북2 셋 서로 알아가기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당신은 유럽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아시아에서 오셨어요?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당신은 어떤 호텔에서 머물러요? 당신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오래 머물 거예요? 당신은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당신은 이곳에 휴가를 오셨어요? 당신은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당신은 언제 저를 한번 방문하세요? 당신은 이것이 제 주소예요 당신은 내일 서로 만날까요? 당신은 내일 서로 만날까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이 있어요 잘 가요 잘 가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 곧 만나요